안녕하세요. 청와대팀의 송지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히템은요. 짠! 지압판이에요. 당신의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 보호하는 완벽한 장치이죠. DNA 기익 스트랩에서 나온, 어, 뭔가 스트랩, 뭐라 하지? 기익 스트랩이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장시간 이렇게 무거운 악기를 연주, 맥을 연주할 때 오는 어깨 통증이나 뭐 그런 허리 통증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예, 그런 스트랩 보호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렉이든 베이스든 어느 스트랩이든 장착이 가능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우선 되게 지압판처럼 생겼잖아요. 얘가 어깨에 바로 직접 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랩이 있으면 얘를 이 아래쪽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딱 하구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멜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네, 하면, 어, 네. 기타 무게가 딱 눌러주면 진짜, 진짜 지압이 되게 돼요. 안마 기구 같은, 마사지 기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엄청 그리고 돌개들이 되게 튼튼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되게 시원해요. 그래서 연주를 하면서 마사지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빠르게 조작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어, 디자인적으로 단순히 키링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잡아 끌면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바로 밑으로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든, 바로 이렇게 자기 어깨 부분에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키링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그런 느낌이 좀 보이네요.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뭔가 연주자들의 피로도를 위해서 좀 제작을 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뭔가 어, 신식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는 2만원이고요. 음, 되게 좋은 거거든요. 보통 세션 연주자들한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킥스트랩!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자, 킥스트랩! 자, 킥스트랩! 자, 킥스트랩! 자, 킥스트랩! 자, 킥스트랩! 자, 킥스트랩!